네 반갑습니다 창호종합기계 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출고될 모델들은 이렇게 전동 서브 탭핑기 주물다이 3세트가 지금 출고가 되는데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번째는 주물다이의 본체와 마그척 이렇게 세트가 지금 출고가 되어있구요 그래서 두번째는 주물다이와 마그척만 지금 또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주물다이와 본체 그리고 바이서 이렇게 세트 형식으로 종류별로 지금 출고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간단하게 주물다이는 늘 보시듯이 이렇게 서랍 형식의 하부 적재공작이 공간이 있는 모델이구요 주물다이는 모든걸 이렇게 중간에 티슬로 자리가 있어서 바이서나 공작물을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스가 이 마그척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본 세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탭폴렛 입니다 제공을 해드리고 테스트를 한번 잠시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목표한 방식은 m10에 기본 피치 b.5 전진 rpm 150 후진 rpm 150 자동모드로 해서 탭이 지금 20mm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모터가 조용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터치 스크린을 봐주시면 이렇게 토크 그래프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모터에 어느정도의 힘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가 확인되니까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렇게 랩핑이 된 상태에서 바이와 바드척을 주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바퀴를 안달고 현장에서 사장님이 직접 바퀴를 다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레트 자극을 해서 이렇게 출고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바드척 없이 본체와 다이세트와 그리고 바이스를 주문하셨는데 바이스를 주문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T 슬롯을 이렇게 서비스로 부착을 해서 이 상태로 드리게 되고 필요하시면 위치는 어디든지 이동하셔서 고정하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동 서버 탭 2022년 1월 3일날 새 세트 출고되는 부분을 시운전과 함께 여러분께 잠시 검수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